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바로 현충일입니다. 오늘 제69회 현충일입니다. 오늘 실제 추념일이 이렇게 거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바쁘실 거예요. 오늘 아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금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희생하시는 분들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어떻게 내시냐면요. 실제 오늘 오전 10시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다 함께 1분간만이라도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묵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 KBS 뉴스를 보니까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뉴스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떤 뉴스냐? 바로 이겁니다. 호국 형제가 75년 만에 넉스로 상봉을 했다. 여섯 번째 공동 안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게 말하지 않고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제가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정 사진 대신 적힌 이름과 군번. 2021년 발굴돼 최근 신원이 확인된 고 전병섭 하사입니다. 20대 중반에 터진 6.25 전쟁. 전 하사는 자진 입대해 치열한 전장을 1년 넘게 누비다 1951년 8월 강원도 인제에서 치러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73년 만에 찾은 호국 용사의 명예. 전 하사는 이미 60여 년 전 현충원에 잠든 전우이자 막내 동생 옆에 함께 안장됐습니다. 이번 호국의 형제의 봉안식에는 삼형제 중 유일하게 전쟁에서 살아남은 둘째의 후손들이 참석했습니다. 넋으로 만나게 된 아버지의 형제들. 조카는 그만 울컥합니다. 유가족들은 형제가 생전에 살았던 동네의 흙을 가져와 묘에 뿌렸습니다. 이어 호국 용사들의 안식을 위한 묵념으로 안장식은 마무리됐습니다. 현충원 호국 공원에 함께 안식처를 마련하는 호국의 형제 묘 조성은 2011년 이만우 이천의 형제를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들입니다. 특히 저는 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이유 지금 저렇게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이 나라의 경제 부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너무 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30, 특히 2030 세대들이 우파의 가치를 너무 알았으면 하고요.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으로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고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살아계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던 참전 용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채널 하나를 좀 추천해 드릴까요? 자, 어떤 채널이냐면요. 실제 이 채널의 주인은요. 지금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분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무료로 찍어줘요. 근데 이 사진을 어떻게 찍어주냐면 국내에 있는 참전 용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참전 용사까지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직접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채널 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프로젝트 M1, 프로젝트 솔저라는 채널입니다. 프로젝터 솔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요. 후원까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M1, 프로젝트 M2, 프로젝트 M1,aheinu, platyO, val Key Hi Nik, 자문의 기간일까? 자문의 기간일까? 6, 9년 전에 수업을 받았다. 우리는 수업을 많이 받았다. 이것은 그냥 수업을 받았다. 정말 수업을 많이 받았다. 이 제품은 채드태원의 제품입니다. 하나의 한국인분께서 이 제품을 받았다. 얼마나? 6, 9년 전에 수업을 받았다. 수업을 받았다. 수업을 받았다. 수업을 받았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국내 참전용사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참전용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훌륭한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자주 시청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 외국분들, 특히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해외 용사분들은요. 이 액자값을 항상 지불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국에서는 공짜라는 개념이 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진을 찍어주고 누군가 액자를 준다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액자값을 이미 지불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액자값을 이미 지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자유라는 가치. 그 어떤 가치보다 정말 훌륭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충분히 액자값을 지불하셨고 그러한 보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되신다라는 말을 이 채널에서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채널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무엇보다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채널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액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의 좀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이완화가 또 활겼네요. 자, 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특히 북한과 관련돼서 기조 있고 기준이 있는 그러한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까 문재인 정권에서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놨었던 9.19 군사합이 바로 전부 효력정지 시켰습니다. 자, 실제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 복원되었고 실제 육해공 차전방 모든 훈련이 재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기가 되느냐? 일단 이달에 서북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가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서북도에서 사격 훈련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연평도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동안은 안 했냐?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군인이 훈련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동안은 안 했냐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하긴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훈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했느냐?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놨었던 9.19 군사비로 인해서 매년 20억을 들여 훈련 장소를 옮기면서 백령도 해병대가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실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실제 백령도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평택 이함대로 실제 이 자주포를 배로 옮기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배로 옮겼어요. 네? 백령도에서 해야 되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령도에서 못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그래서 백령도에 있는 우리 자주포를 배로 옮겨서 200km 이상 떨어진 평택 이함대로 옮기고 여기에 또 뭐 한 겁니까? 여기에다가 파주로 또 옮겨간 겁니다. 파주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들인 우리 국민들의 예산이 얼마라고요? 우리 국민의 예산? 매년 20억씩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헛짓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뭔 헛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놨었던 한반도 위장평화 시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이 전부 효력 정지시켰으니까. 실제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 복원되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6월 중에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다는 겁니까? 안 옮기고도 연평도 백령도에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바로잡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도 이런 겁니다. 좌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군사활동을 펼친다라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김정은의 심기를 건넌다라면 실제 김정은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가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뭐 했던 것입니까? 안보, 더 나아가 외교 정성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한미일 삼각공조 만들어 냈고 한미연합훈련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폭걷기 B1B 랜서가 있어요. 자, 이게 어제 9.19 정지 다음날 7년만에 폭탄투어 훈련을 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 상공에 떴고요. 실제 7년만에 폭탄투어 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 실사격 훈련을 한 겁니다. 실사격 훈련.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제 이게 우리 상공에 뜨더라도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들었던 말도 안 되는 조약 때문에. 근데 이게 7년만에 실사격 훈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누가 무서워한다고요? 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한다고요. 실제적으로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한미의 대북경고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만의 경고장도 아니고 한미의 대북경고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에 왜 안보를 정상화시켰는지 왜 외교를 정상화시켰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외교와 안보는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실제적으로 북한한테 더 이상 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실제 문재인 정권과 완전 다른 대북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하는 겁니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처럼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 강제국송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김정은의 눈치 보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월북몰이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가 너무나도 올바른 것이고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야 된다. 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또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어떤 소식이냐. 바로 이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 표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36,194달러 일본은 2023년 기준으로 35,793달러에요. 즉 우리가 일본을 앞서게 되는 겁니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 지금 6이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인데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수출이 다시 호황을 막고 있고 그와 관련된 경제성장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망가트려놨었던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정상화를 시켰고 그 외교 안보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에 지금 활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국내 경제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좌파들처럼 반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극일을 한다는 겁니다. 극일. 좌파들처럼 말도 안 되게 정치적으로 반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 결과로써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3명 정도 소환해 줘야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말했던 문재인. 어떻게 말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일본을 이겼는데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더 나아가 과거 죽창가를 부르면서 최근에는 독도를 찾아간 조국 뭐라고 말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이겼는데. 칭찬해 줘야지. 또 누구 있습니까. 후쿠시마 철인수 선전선동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찾은 이재명.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이겼는데요. 참 이상한 게 저는요. 웃긴 게 이겁니다. 좌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이겼다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민주당 좌파들은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칭찬 보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들이 하겠다라는 일본을 이기는 건 우리 국익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 우리 국가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반일 선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조국 이재명.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 누구보다 일본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냐. 잘 보세요. 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딸래미가 일본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것도 일본 우익세력이 설립한 대학을 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조국은 어떤 사람이냐. 조국은 죽창가를 외치고도 간담회에서 일본 팬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일본을 사랑해요. 자. 이재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하는 겁니까. 뿌리부터 일제입니다. 뿌리부터. 모발 뿌리부터 일제 샴푸물 쓰는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들보다 일본을 사랑한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도 뭐가 있습니까. 조만간에 감빵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회사 사람들이 감빵을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아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지 않다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네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개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비서실장도 교체를 했고 실제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인사들을 많이 개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요. 부처 장차관에 대해서 개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차관에 한 10명 정도가 교체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임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언론들의 보도가 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왜겠습니까.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선임을 하고 싶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반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딴지 걸 것 아니겠어요. 자. 왜겠어요. 어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시비드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야당 단독으로 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불참 속에 심지어 우원씨까지도 국회의장에 선출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76년 국회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결국에는요. 민주당이 아직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바로 이거예요. 원구성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실제 국회와 관련돼서 상임이 배분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원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발이 됐어요. 즉 여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들 멋대로 단독 개원한 거고 민주당이 지들 멋대로 우원식을 국회의장에 선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국회 내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던질까. 왜 이렇게까지 지들 멋대로 할까. 자. 결국에는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때문. 결국 뭐 때문에. 이재명의 방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신규 여러분들. 당장 내일입니다. 당장 내일이에요. 내일 드디어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 판결이 나옵니다. 야. 정말 정말 기대돼요. 정말 기대됩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원하는 것이고 제가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증거와 이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정말 소상하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도 이화영은 감빵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올바른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결국에는 뭐하는 겁니까. 내일입니다. 7일날 이화영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기소와 구속영장이 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이 뭐하는 겁니까. 빨리 국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국회를 열어야지만 이재명의 방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법대로 6월 7일 원구석공 마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6월 7일 이후로 더 나아가 원구성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면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구요. 본회의가 열릴 수가 없다라구요. 이러니까 어떻게든 이화영 1심 선고 전에 어떻게든 원구성을 마치려고 그래서 국회에 여러가지 방탄작업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어제 이렇게 지들 멋대로 단독 개원하고 우원식을 국회의장에 선출한 거예요. 실제 우원식도 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7일까지 상임위 선의만 마련해달라.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다. 이게 지금 국회의 상황이다.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막아내야죠. 이거 막아내야죠. 지금 민주당이 말도 안되는 입법 폭고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사실상 국회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행정부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이 행정부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 나라에 뿌리 내리고 한 각종 악법들 민주당이 하려는 탄핵 야역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